자, 엄청난 열기입니다.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 갑니다. 5, 4, 3, 2, 1, 문자 투표 종료. 네, 과연 오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결과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 특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합니다. 음원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생방송 분정수는 트랍선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지대훈이고요. 과연 오늘의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버스커, 버스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 트로픽은 저희가 버스코프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커, 버스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MC로 함께해 주신 찬열 씨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 스페셜 MC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도 많이 됐는데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찬열 씨와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네. 영암에서 함께한 쇼막 중심. 저희도 이만 인사 올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막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한글자막 by 한효정